예 안녕하세요 어부어부입니다 어부어부 오늘은 금요일이에요 이번주 토요일 일요일 그 낚시랑 가는거에 대해서 포인트를 좀 추천해 드릴게요 날씨 좀 보여드리고 자 마루브라 부터 시작했습니다 마루브라 비치에서 보면 오늘 하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비가 온 확률이 90% 비가 온다고 봐야겠죠 5에서 15 미리 5에서 15 미리 정확하게 보면 언제쯤 오냐면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지금 11시 쯤에 올 확률이 있는데 저녁 때 올 확률 그리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에 내렸다가 오후에는 확률이 없네요 그래서 토요일 오후에는 출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1시 이후에는 뭐 65% 니까 토요일 오후에는 출조를 해도 될 것 같고 일요일에는 비가 뭐 10% 15% 니까 일요일은 비가 안올 확률이 많고 이렇다는 거 전체적인 외도 온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온도 오늘 18 17 떨어졌죠 토요일이 더 추워요 19 썬데이 19 월요일날 살짝 올라가네요 떨어졌다가 토요일날 바닥 찍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고 바람은 바람은 바람 보여드릴게요 바람은 3일 거를 보면 바람은 이쪽으로 치네요 화살표 모양 보이죠 토요일도 바람은 거의 없습니다 바람의 영향을 안받는다는 거예요 토요일도 뭐 이정도면 바람의 영향을 거의 안받는다고 보고 일요일도 바람의 영향을 뭐 15 이정도면 뭐 거진 약간 뒤쪽에서 하는게 더 나은데 거진 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바람은 괜찮고 그렇게 하면은 과연 스웰 방향은 어딜까 파도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토요일은 토요일은 이쪽으로 치네요 이쪽으로 치기 때문에 안 좋으면 은 가만히 있자 이쪽으로 치게 되면 은 그 예를 들어서 토요일날 이쪽 마루브라 수영장 쪽에 가시는 분들 그리고 마루브라 이 스테이크 라는 지역에 가서 낚시를 하시려고 예상 하셨던 분들은 예상 하셨던 분들은 파도를 조금 조심하셔야 되요 왜 그러냐면은 12초 에다가 2.3 2 메타로부터 점점 점점 커지는 파도 에요 2.4 까지 파도가 점점 커집니다 아시겠죠 12초고 파도가 세다는 뜻 이에요 이쪽에서 하게 되면 이 지역 파도 셉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롱베이에서도 이 지역 파도가 세요 근데 이 지역은 약간 어 턱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고 이쪽은 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절벽에 오메다 정도 절벽 이라 이 정도는 올라오진 않을 것 같은데 마루브라 이쪽은 이 수영장 쪽에서 여기서 하시다 보면 여기 내려가야 되요 그래서 파도가 세면 이거 넘어옵니다 위험해요 그리고 또 어딜 볼까 샤크 포인트 한번 봐 드릴까요 샤크 포인트 같은 경우도 파도가 이쪽으로 치면 빵 쳐서 아주 이쪽 이쪽도 위험합니다 이쪽도 위험하기 때문에 왜냐면 이쪽도 풀밭이기 때문에 파도가 세요 이 정도면은 충분히 올라와서 쓸고 나가는 파도기 때문에 위험해요 이죠 그러니까 아싸리 가실거면 꺾이는 지역 마스스 베이 등대에서 등대 가기 전에 아마 이 발 겁니다 요쪽 요쪽 같은 경우 한번 꺾여서 들어와서 크게 나쁘지 않을 거에요 요쪽 요쪽 추천드리고 그리고 바람의 영향을 들 받기 때문에 아 이 지역도 괜찮겠네요 우리가 좋아하는 쪼롱 제가 좋아하는 쪼롱 요쪽 한번 꺾여서 들어오겠죠 이쪽으로 들어가는 파도 한번 꺾여서 들어올 때 이쪽 이쪽 토요일 토요일 일요일도 괜찮아요 이쪽 괜찮은 거고 그리고 칼텍스 포인트 칼텍스 포인트 이쪽도 정면 파도기 때문에 이쪽은 또 이 바위 위에서는 뭐라고 해야 되냐 그 파도가 2.3 이라고 해도 이쪽에선 괜찮아요 내려가지 않으면 내려가면 위험해요 예를 들어서 포터포인트 라든지 이런데로 내려가서 하시게 되면 위험해요 근데 절벽 위 33 에다 위에서 하면은 안전하다 이런걸 설명드리고 싶고 그렇게 하면은 타이드 물때 표는 물때는 언제 언제가 물때냐 울때는 만조가 8시 반입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는 8시 반 8시 반이니까 해가 뜰 때가 6시에 6시에 해 뜬 다음 가정했을 때 6시에 가셔갖고 6시에 가셔서 10시 반 뭐 11시까지 하신 다음에 철수 하시면 좋아요 토요일날 여기 제가 아까 내 포인트 찍어 줬던 데 있죠 토요일날 이쪽 안쪽 그리고 여기도 높은 자리니까 괜찮고 요쪽 뒤도 살짝 꺾이긴 하는데 지금 뭐 밑에서 내려가서 하는 포인트는 파도가 세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는 괜찮을 거에요 왜냐면은 파도가 좀 음 힘이 약해진 상태로 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 포인트도 괜찮을 거에요 일단 높은 자리기 때문에 높은 자리는 괜찮은데 낮은 자리는 조금 위험하다 그리고 가시면은 새벽 일찍 가셔갖고 11시 쯤에 철수를 해라 토요일 일요일이든 일요일은 1시간 늦어지기 때문에 어 9시 쯤이 만족에 9시 쯤이 만조네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6 6시 서부터 하셔갖고 뭐 한 12시 까지 이렇게 하신 다음에 철수 하시면 일요일은 좀 더 괜찮을 것 같고 이해가시죠 무슨 소린가 이런 지역 하면 되고 파도가 지금 계속 스웰 방향 스웰이 이제 중요하니까 물때는 않았고 스웰 방향이 파도 양이 이렇게 치니까 이 양이 파도의 그 방향을 보고 그 반대쪽 꺾여지는 쪽을 가시는게 좋구요 만약에 아 이거 파도 이정도 파도인데 정면에서 치면은 이게 본다 입니다 이런데 위험하다는 거에요 여기가 본다 인데 여기도 좀 포인트가 괜찮은데 여긴 위험해요 왜그냐면 여기 밑에 내려가서 낚시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높은 지역이 아닌 낮은 지역에서는 정면으로 치는 곳은 피해라 만약에 낮은 지역에서 내가 내가 내려가서 낚시를 하고 싶다 하는 곳이 있다면 한번 꺾이는 부분으로 가라 샤워크 포인트는 다 위험합니다 넘어와요 한번 꺾이는 몸 차라리 쿠지 빛이 이쪽이 날 것 같고 이쪽은 높은 자리기 때문에 파도의 영향은 들 받아요 그리고 물때는 아침 물때기 때문에 아침 6시 쯤에 가서 11시 전에 철수를 해라 그리고 룰라 인도 영향을 들 받을 겁니다 네 저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 낚시를 못하기 때문에 오후에 빠지는 물때를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저는 근데 저도 뭐 가면 뭐 롱베이 라든지 뭐 그나마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못 가는 곳 가서 좀 뽑아 먹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랜만에 덩키를 가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큰 무슨 소리인거 아시겠죠? 비는 토요일 오후에는 비는 안와요 토요일 오후에는 토요일에서 토요일 아침에는 올 수도 있지만 이게 점점점 안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토요일은 썩 비가 올 확률이 조금은 있지만 그래도 어 괜찮다 오낚시 할 땐 괜찮은데 오전엔 비올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거 생각하시고 일요일은 비가 안오고 일요일 아침 일찍 출주 하셔가지고 한 11시 쯤에 철수 하시면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파도 방향이 파도 방향 스웰 파도 방향이 약간 45도 11시 방향 11시 방향이죠 11시 방향이기 때문에 11시 방향 쪽에 있는 높은 지역은 괜찮은데 만약 자기가 낮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곳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꺾인 부분 꺾여서 치면 은 그나마 괜찮으니까 꺾인 부분에 가서 낚시를 해라 이런게 어 요번 요번 주에 그거를 갖다 제가 추천을 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이상 음 고마 them 일단 5요일로 5